가장 최근에 멤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신사옥에서 이제 술을... 맞아, 맞아, 맞아. 한 잔, 두 잔 드릴게요. 그날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막 초파리하고... 저는 요즘에 몸이 좀 균형있게 좀 다붙어지고 싶어서 이제 멤버들이랑 요즘 다 같이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난 그게 부럽더라고. 왜 부러워? 너 하면 되지. 하고 같이 하면 되나?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보통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죠. 우리가 하는 거 사실. 완전 그 정도는 못하지만 옷 벗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느낌은 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게 우리가 데뷔 때 일곱 명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면서 막 뭐 막 거울 앞에서 셀카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요즘 제일 낙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운동 재밌죠. 한번 단체로 시작할까요?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고 있어. 이 네 명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너랑 나만 하면 돼. 태형이 형. 태형이는 솔직히 잘 안 하고. 나는, 나는... 태형은 자주 하지 않았나? 하다가 한참 하다가 또... 오케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운동으로. 가면 약간... 약간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군인 모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에요. two. 여기, 형. 둘. 문을 딱 열고 둬야 해서 애들이 엄청 무거워. 막상 뭔가 범팅 좀 된 것 같은데 해서 거울을 보면은 진짜 마른 애가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잖아. 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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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